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은 KF-21 전투기에 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국방 분야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이 눈에 띄는 발전은 러시아와 미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국방 자주권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기술에서의 창의성과 선구적 역할을 보여줍니다. 초음속 미사일은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중요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며 전투상황에서의 반응속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발전은 한국의 지역적 지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군사권력의 균형의 변화를 가져와 러시아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지역 및 전 세계 전략을 재평가할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등장으로 항공전력 자주국방에 대한 대한민국의 원대한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F-21의 기본 무장부터 장기적으로 무인기 전자전 무기체계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 나가는 단계가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항공 무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우리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선진국의 기술 보호 정책이 심화되면서 독자적 기술 개발 필요성 또한 커졌고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면 선도적 국산 항공유도 무기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국산 항공유도 무기 개발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을 진행하고 2030년대에는 장단거리 공대공유도탄과 한국형 유도폭탄, GBU 계열, 다목적 초음속 유도탄까지 개발이 이어져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열린 공군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군이 KF-21 급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에 공대지 미사일 등 비대칭 타격 능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 공개됐었습니다. KF-21에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재작년에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초음속 미사일보다 2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이에 따라 서울 상공에서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이윤,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갈 수 있고 추적과 파괴가 어렵다는 점에서 무기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아음속 또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대체한 미사일로 순항 미사일보다 비행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탐지하더라도 대응 시간이 극히 짧아 목표를 타격하는 성공률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음속 전투기의 최고 비행속도가 마하-23임을 감안하면 그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예컨대 서울에서 평양까지 2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 HGV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CM 체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HGV는 탄도미사일 로켓 고고도 항공기를 이용해 일정 고도까지 상승한 후 항공기에서 발사돼 활공 비행으로 목표를 타격합니다. 반면 HCM은 초기 가속을 위한 부스터와 이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램제트와 스크램 제트 엔진을 사용해 극초음속으로 비행의 목표를 타격하는 원리로 차이가 있습니다. HGV 체계는 발사 초기 상대방의 탐지가 가능해 대응 기회를 허용할 수 있지만 HCM 체계는 상대적으로 HGV보다 적어도 비행이 가능해 상대방이 대응할 기회가 최소화돼 기습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HCM의 경우 기술 난이도가 HGV보다 극명하게 높다는 게 문제인데 실제로 HGV가 고고도 상승 후 낙하 단계에서 중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HCM는 엔진의 힘으로만 극초음 속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극초음 미사일 확보에 뒤처지고 있는 미국이 4종류의 HGV를 개발했다는 사실만 봐도 두 방식의 개발적 난이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개발 중인 AGM-183A ARRW는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최근 성공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술적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주요 군사 강대국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극초음 속 미사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극초음 속 미사일의 위력이 입증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탄도와 필요한 사거리를 향상시키며 전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세계 최초로 HCM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 극초음 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선 러시아가 다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2017년에 킨자 극초음 속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는데 우크라이나 일부 전쟁에서 극초음 속 미사일 킨자를 여러 차례 발사해 세계 최초로 극초음 속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기록을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ICBM 탑재 활공체 형태인 HGV 방식의 아방가르드 함정 발사 극초음 속 미사일 HMC 방식의 지르콘도 개발했는데요. 스크림 제트 엔진인 지르콘 미사일도 2025년 안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는 야센 앵급 핵추진 잠수함의 지르콘을 탑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해상과 공중에서 발사가 가능한 극초음 속 미사일 개발에 모두 성공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HMC 미사일인 지르콘을 실전 배치해 성공했습니다. 지르콘는 3040km 고도에서 최대 속도 마악으로 비행할 수 있으며 1000km 거리에 있는 지상 및 해상 표적 모두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제레식 탄두는 물론 핵탄두도 탑재가 가능한데 탐지와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작년 8월 극초음 속 미사일 둥펑 17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CCTV가 최초로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에서는 DF-17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사막의 고속도로 위에 세워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내 주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27을 개발했고 2019년부터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둥펑 27은 단일 극초음속 활공체 HGV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최신 무기입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한 발 늦은 상황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은 최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미 육군은 4종류의 HGV를 해군은 극초음속 공격용 순항미사일 1종류를 공군도 HCM 4종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 기종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을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역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상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국방부는 2020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의지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신규 소유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ADD가 HCM 방식의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식화한 상태로 사실 HCM 추진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의 원천 기술인 액첼 엠제트는 이미 2007년 완성됐습니다.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선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지만 군 당국 에 따르면 현재 ADD 연구진이 상세 설계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속도로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미사일 조립을 시작해 내년에는 시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뒤늦게 뛰어든 미국도 극초음속 개발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단기간에 이렇게 놀라운 속도를 보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한국의 국방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재작년 ADD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기반 모델인 하이코어 초고속 발사체 시험 모델을 공개해 전 세계방산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이코어는 ADD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시험 비행체로 목표는 20km급 고도 에서 스크램 제트 엔진 점화 및 정상 비행이 가능한 마하 5급 초고속 비행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이코어 비행체는 총길이 8.7m 중량은 2.4톤으로 올해 안흥시험장 에서 비행시험을 수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코어는 첨단 기술이 엄청나게 집약됐는데 한국은 2004년 러시아 mpo 마시노스트로에니아 사로부터 p800 야운트 초음속 미사일에 사용되고 있던 램잭 기반 기술을 도입하면서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도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핵심 기술이지만 당시 러시아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dd는 이렇게 입수한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마하 3회 속도를 낼 수 있는 야운트 급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마하 5의 이상이 하이코어 개발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이코어 테스트 비행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급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료까지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 대형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kf-21의 체계 개발이 끝나는 2026년에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각종 무장들과 급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본격적인 통합 테스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뿐 아니라 425위성 사업으로 수평선 너머의 목표물 탐지 능력까지 보유 하게 된다면 급초음속 마사일 요격 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25 사업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 탑재 위성 사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탑재 위성 일기 등 정찰 위성 오기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첫 정찰 위성 425위성 1호기가 오는 11월 미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우주로 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까지 총 오기를 전력화하는 425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더해 최근 우리 군은 it 의 425위성 1호기의 위성 망 국제등록 통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듯 425위성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미리 탐지에 대응하는 선제타 격책의 이른바 킬체인의 눈 역할을 담당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kf-21 엔진 개발에 본격화하면서 엔진 개발에 필수적인 항공기용 apu까지 국산화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apu는 항공기에 보조동력을 공급 하는 장치로 항공기 엔진을 켜거나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기내 전력을 공급하는 장비입니다. apu는 일정 고도에 올라서 순항 상태에 도달하면 주엔진의 전기 공급을 맡기고 꺼지는데 이때 최소한의 동력을 기체에 제공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장비로 꼽힙니다. 이렇듯 한국은 미래 전장 대비하기 위한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최근 자체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으로 초음속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하자 lsam에 사용된 첨단 기술들의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lsam 요격체가 ufo처럼 공중에서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지상부유 시험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켰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해시태그 처음봤다. 너무 멋있다.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멋지다. 해시태그 이 영상을 최소 5번 봤다. 아이언맨이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 습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lsam 요격체 의 자유로운 위치 및 방향전환 능력을 지상에서 시험하는 것으로. 이런 기민한 움직임은 높은 고도에서 적탄도 미사일 을 요격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 . 한국군은 지난달 30일 충남 태양군 add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초음속 표정 미사일을 약 5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격은 lsam의 직격 요격체 kvk의 비이컬 과 표정 미사일 탄도와 직접 충돌 에 파괴하는 히투킬 방식으로 이뤄졌 습니다. 적군의 미사일 예상 경로를 설정해 발사된 lsam은 비행 중 1단과 2단 페어링을 차례로 분리한 뒤에 홀로 남은 직격 비행체 kv가 홀로 표적탄을 마주합니다. 직격 비행체는 자체적으로 표적을 인식해 이동 위치와 방향을 정밀 조정한 뒤 직접 타격합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사물을 인지해 움직이는 일종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lsam은 최대 5060km 고도에서 적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lsam이 공기가 희박한 성층권 즉 고도 1850km 상단에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여느 미사일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높은 고도 에서는 공기가 없어 일반적인 조종 날개로는 미사일 요격체 방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연구원들은 여러 개의 로켓 분사구로 끊임없이 자세를 유지하고 바꿔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지상 부유 시험 영상을 보면 lsam 요격체 는 소형 로켓 엔진 분사구가 수시로 불을 뿜으며 자세를 바꿔가며 공중에 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격체의 자세를 바꿔주는 장치를 dacsdivrt 언드 애터투드 컨트롤 시스템 궤도 및 자세 제어 장치라 부릅니다. 미국의 sm3미사일은 궤도 수정용으로 4개 자세 수정용으로 6개의 로켓 노즐을 사용합니다. 자세 제어용 로켓이 6개나 되는 이유는 상하좌우 움직임 뿐만 아니라 팽이처럼 뱅글뱅글 도는 방향도 제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궤도 및 자세 제어 장치로 액체로켓을 사용하지만 미국의 sm3능 무게 절감을 위해 고체로켓 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도 상승에 따른 심한 온도 변화도 고공유격을 힘들게 하는 요소 인데요. 공기가 집중돼 있는 대륙권 818km 에서는 100m씩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온은 약 0.65도씩 낮아지며 10km 고도에서 기온은 영하 50도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객길을 타고 해외 갈 때의 고도가 911km로 외부 기온은 영하 50도로 떨어지는데요. 지표로부터 약 1050km의 구간을 성충권이라 하는데 성충권 아랫부분은 약 영하 50도로 기온이 일정합니다. lsam 일추진체와 요격체는 이처럼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겪으며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하고 요격체의 민감한 적외선 센서 등도 큰 온도 변화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50km 이상의 고공 요격은 희박한 공기와 극심한 온도 변화 등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한국이 개발한 lsam이 이런 도전 요소들을 극복하고 여러 차례 요격에 성공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고도 5060km를 비행하는 탄도 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식허정밀 추적기와 탄도 미사일에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 kvk1 비이컬론 내 기술로 개발됐다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유사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 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이미 11월부터 최근까지 내부시험에서 총 3차례 요격에 성공하는 검증 절차를 거쳤고 이로써 한국형 사드로 기대되는 lsam의 능력은 입증된 셈입니다. 앞으로 lsam이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사드 패트리언 1002로 구축된 방공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니 한국형 사드의 첨단 요격 기술을 본 폴란드의 입장 에서는 눈독을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lsam은 지휘관이 요격명령을 내리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미사일을 조종 해 레이더에 잡힌 어떤 미사일도 격파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2024년까지 개발을 끝낸 뒤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결국 조만간 lsam이 한국형 미사일방어 kamd의 핵심 무기로 실전에 배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체계 개발이 5년만에 종료되고 양산 단계에 착수하게 되는 것으로 실로 한국다운 속도를 자랑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벌써 lsam이 msam 블록 3 개발도 조기에 착수하여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직수평적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 인데요. 앞으로 lsam의 개량형인 lsam2까지 개발되면 미국 못지않은 수준이 엄청난 방어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한국의 lsam 개발은 요행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은 진짜 실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lsam의 핵심은 탄도가 아닌 추진기관에 맞추어 따라가는 레이더 기술 덕분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개발과 lsam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휴일에도 밤늦게까지 그것도 오지 해서 국방 연구를 위해 노력해 온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lsam의 첨단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들은 100% 완벽해질 때까지 실험을 반복 또 반복하면서 일당백의 정신으로 원격 측정, 레이더 계측, 광학 계측, 기상 계측, 발사대 계측, 유무선 동신망 네트워크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일을 해냈습니다. 중국처럼 무지성 베끼기가 아닌 기초부터 실력을 쌓은 덕분에 실험 성공과 동시에 핵심부품 국산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 역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lsam 첨 무해공 등 우리 기술로 만든 첨단 무기들의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주간기업 공모에 나섰고 4년간 40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lsam은 핵심 기술 국산화와 양산이 동시에 진행되며 완성도를 갖추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산 무기의 깊은 신뢰를 갖고 오며 러시아 미사일이 두려운 폴란드 입장에서는 눈독을 들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lsam을 눈여겨보고 있는 곳은 쫄란드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 idx 2023에서 UAE의 무한마드 빈차이드 알 나아얀 대동령은 한국 부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lsam을 보며 360도 방어가 가능한가 어떤 규격의 미사일이 있는데 이를 잘 탐지할 수 있는가 이를 수입할 때 규제 같은 것이 있는가 등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며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UAE는 한국으로부터 이미 4조 1370억 원 규모의 msam 청궁 ll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lsam에도 큰 관심을 표한 겁니다. 결국 폴란드 대통령은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 영향 공직자 퇴출 법안을 둘러싸고 미국 eu 등 국내외에서 비판이 고조됐자 한 발 에 물러섰습니다. 공직자 퇴출 법안을 수정하기로 한 겁니다. 야당이 강력한 반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버티던 두다 대통령을 움직인 건 미국 유럽연합 이후 등 국제 사회의 직간접적인 압박이었습니다. eu 사법 담당 집행위원은 조사위원회 가 공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미 국무부도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를 방해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동가시킨 것을 우려 한다며 안제이 두다 대통령 측을 압박해 왔습니다. 2025년 한국 전투기의 본격적인 초고속 납품이 시작된다. 한국에서 주문한 신형 전투기가 도착하면 남은 미그 29 전투기 모두를 우크라이나 에 보내겠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 최근 한국 방산의 빠른 납품이 유럽 에서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그 29 전투기를 한국의 fa-50과 미국 f-35로 대체할 예정 으로 지난해 한국의 fa-50 48대를 주문 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한 fa-50 48대 중에 ta-50 블록 1을 부분 변경해 12대를 먼저 납품하고 폴란드 요구사항에 맞춰 새롭게 제작해 36대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전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납품하는 12대는 올해 8월 2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2대를 납품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납품하는 12대 fa-50을 두고 폴란드의 빠른 전투기 도입 위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운 다는 의미의 겜필러겟 필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지금 전력의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기회 이자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fa-50 또한 k-2 전차처럼 초도 물량이 예정된 8월보다 3개월 앞당 긴 5월에 전달할 예정으로 국내 항공 관계자는 fa-50 초도 물량을 빠르게 인도하면 k-방산의 장점인 빠른 납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 국가인 슬로비키아 체코 등에서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슬로바키아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fa-50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5.900억 규모의 도입 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군사 전력 을 키우고 있는 플란드는 자신들이 새 유럽의 리더라고 전명하고 나섰습니다. 마테오슈 모라비에츠 플란드 총리는 11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모라비에츠 플란드 총리는 러시아 와의 관계에서 옛 유럽은 실패했다. 하지만 러시아 공산주의가 어땠는지 기억하는 새 유럽이 있다. 플란드는 바로 이 새 유럽의 지도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플란드는 미국과 영국 에 이서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많이 한 나라로. 나토와 의 이유는 폴란드의 행보를 주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폴란드의 입김이 세진 것은 분명히 한국을 파트너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플란드는 ke전차 k-9자주포 fa-50 경 공격기 등을 도입하고 조기에 납품 받고 있으며 최근 미국 정보기관 으로 추정된 문건에 우리가 만든 포탄 33만 발이 수출되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를 무기로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한 나라들에게 폴란드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빠른 납기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은 최첨단 공장 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경남 4000 공장에서 전투기를 생산하는 고정 이동은 마치 동구장을 연상케 하는 건물로 축구장 세계를 합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15 t-50 kf-21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조립하지만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kf-21 지동화 장비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 방산업체들도 탐을 낼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인 전투기 조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a-50은 두 개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 월 최대 5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논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전두기 제조 공장에서 또다시 fa-50 을 플란드에 빨리 인도하면 신속한 납품 능력을 자랑하는 한국은 더욱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한국 무기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난 2018-2022년 까지 2.4% 뛰면서 점유율의 퍼센트 변화율이 무려 74%로 평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fa-50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a-50을 지난해 플란드에 48대 올해 2월 말레이시아의 18대를 수출하면서 수개월 만에 5조 사전억 원의 실적을 물렸기 때문 입니다. fa-50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2022년 이후 납품 전망 순위가 3위로 뛰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이 거의 절반을 자제하는 항공기 시장에서 한국의 속도 전략은 제대로 먹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탄약 부족으로 5월에는 러시아 전투기가 상공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대공미사일 오-300 미사일이 거의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 마지막 날 12시간 동안에만 군용기 91대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역대 최단시간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로 이날 무력 시위에 동원된 중국 군용기는 수삼십과 j-11-15-6 전투기 등과 h-6 폭격기 등 식별된 중국 군용기 숫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각국들은 가장 먼저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조기 납품 을 눈여겨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 들은 fa-50의 빠른 생산 속도와 조기 납품과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 kf-21의 놀라운 개발 속도입니다. kf-21은 최근 단거리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 에 성공하면서 포스트 kf-21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을 f-35처럼 개량하고 인공지능 정보융합 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춘 6세대 전투기로 개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 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는 중국이 한국의 kf-21을 견제하면서 예상 못한 보도를 내놓으며 한국의 행동 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소호닷컴에서는 한국 이 4000개의 핵탄두를 위한 충분한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곤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이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 은 높지 많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어서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f-21의 개발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kf-21이 만들어지고 무장 관련 개발 과정에서 일찌감치 전술 핵무기 탑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서 핵무기 통합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니온 바 있습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전술 핵 운용을 위해서는 항공기 에 별도의 동압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f-15 16 모두 핵무기 운용 능력을 통합한 사례가 있으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안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망에서는 분명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되지만 국내와 미국 일부에서는 대북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에 앞으로 이에 대한 고려도 시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조비현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확전 상황에 대비해 한국형액 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 위력 핵탄두 w76기를 한국에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 한 발사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 한 발사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또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산형 b61-12 저위력 중력폭탄을 공유 받는 공중기반 핵 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 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도 있지만 미국이 허용만 하면 kf-21 에도 전술핵 무기를 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산 전투기가 수출되면서 자신들의 수출 시장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엔서니 용은 지난해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kf-21을 생산한 것을 놓고 전투기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할 만글 성장 했다는 점을 의미 있게 바라봤습니다. 엔서니 월은 kf-21의 성능이 좋다면 한미 군사 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의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와 직접적으로 수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 한 바 있습니다. kf-21은 이미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구입한 나라들은 차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로 분류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kf-21의 예상 밖의 모델이 큰 인기를 끌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kf-21 합재기 모델인 kf-21 네이비와 이를 탑재하는 중형 항모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kf-21엔 함재기에 대한 설계 연구가 상당 부분 진척 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미국산 f-35 함재기 의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산 모델로 대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왔 는데 kf-21엔 자체 개발로 가져다주는 이득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f-35b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f-35b형은 미 해병대 353대 영국 공군 138대 이탈리아 해공군이 30대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호주 스페인 터키도 약 100여대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2020년 싱가포르에 판매된 f-35b의 대당 가격은 2억 2,916만 달러 약 2,682억 원어지만 이후 영국은 대당 3천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 습니다. f-35b는 f-35a 기체의 구조와 부풀이 다르고 별도의 정비훈련 지원 인프라 가 필요한데 영국은 이 때문에 f-35b의 대량 도입포기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f-35b가 필요하지만 너무나 비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f-21N의 도입 예상 가격은 1,500억 원으로 소프트웨어 개선을 비롯한 추가 비용이 필요 없고 또한 이를 수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kf-21자재 개발을 한다면 중앙모와 함께 한국 해상전력의 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kf-21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수출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fa-50으로 미국 시장을 도전하겠다면서 전세계 천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를 지탱해 나갈 중국 청년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실업률 동계는 중국 공산당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1%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한 건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의 물만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감으로 확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엔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 고호를 필두로 한 백지 시위가 이뤘는데 단순히 감염병 정책에 대한 반대라 기보다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함께 표출됐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과거 공산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이른바 링링어우 세대가 또다시 반기를 들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전개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알만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중국 정부가 과거 문화대혁명 시기 도시에 사는 청년들을 강제로 농촌에 보냈던 것과 유사한 청년 취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마우퍼 등은 노동을 통해 학습하고 농촌에서 배우라는 취지로 중국 각지어 지식인과 학생들의 농촌행을 강제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광둥성이 2025년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내겠다고 한 데 이어 장수성도 농촌 취업 프로그램을 성 전체로 확대해 매년 2천 명의 대졸자를 농촌으로 보낸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중국 청년들이 실험난으로 공산당의 등을 돌리자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것으로. 그런데 실제로 얼마 전 중국 정부가 중국 청년들의 취업과 중국 반도체 굴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머리를 굴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다름 아닌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는 범행이 최근 밝혀지며 난리가 났는데 답 없는 중국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결국 한국이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참여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 ipef가 본격적으로 협정을 타결하자 미국의 견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국은 어떻게든 한국 반도체를 붙잡으려고 여론전 까지 가세하고 있는데요. 이는 당초 중국의 예상과 달리 한국이 중국 내에서 설 자리를 잃은 마이크론의 반도체 물량을 가져가려고 애쓰지 않자 더욱더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도권은 한국에게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중국에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중국 내 자체적으로 별도의 반도체 공급망이 없기 때문에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중국은 삼성을 따라잡을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거액을 쏟아부었지만 현재까지도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서 2014년 중국은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우리 돈 28조원에 해당하는 돈을 투입했는데 2019년에 뒤이어 41조원을 또 한 차례 투입하며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 육성종합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내놨는데 당시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인 hsmc 중심거지 취한신집적회로 등이 대기금 투자를 받고 성장했는데 결과는 수조원대 자금을 유치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공장도 돌리지 못하고 자초했고 심지어 막대한 보조금을 노린 사기꾼들이 판을 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우후죽순 처럼 생겨났던 중국 반도체 스타트업 들은 먹튀 아니면 파산으로 인해 무더기 폐업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작년 8월까지 집계된 반도체 기업 폐업 건수는 역대 최대인 3500여건으로 집계됐으며 중국 정부가 교토록 염원하던 반도체 실제 자금률은 여전히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최악은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단 한 개의 반도체조차 만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건데 이쯤에도 되면 과언이 중국 제조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짝퉁의 나라답게 엄청난 무리수를 두며 자국 내 최악의 반도체 상황을 타개하려 하다 최근 멀미를 잡혔는데요. 그건 바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똑같이 베끼어 중국에 만든다는 계획 으로 중국만이 저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난리가 났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주요 인력을 포섭해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통째로 빼돌려 짝퉁 공장을 지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방식은 악랄했는데 삼성 상무 출신 어시를 막대한 돈으로 회유해 삼성의 영업기밀인 반도체 공장 BED 설계 및 공정 배치도를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BED와 공정 배치도는 30나노 이하급 디렛 및 랜드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의 공정 관련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지정될 만큼 극비사항인데요. 유출된 기술들은 삼성이 30년 넘게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발한 것으로 이번 기술 유출로 입은 삼성의 피해가 최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더구나 어시가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복잡한 공장을 지으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대담함에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대만 기업이 약정한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와 손잡은 어시는 삼성에서 18년 동안 반도체 분야 상무 등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SK하이닉스 부사장도 역임한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옷을 벗은 어시는 2018년 중국 청두시의 자본으로 반도체 업체를 설립했고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 판매 업체로부터 8조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출신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여 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영입했고 어시는 이들 직원에게 삼성의 반도체 설계 자료를 확보해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후 어시는 2020년 합작법인 시사들 만들어 4,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중대 범죄인데요.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에선 터질 일이 터졌다는 반응으로 어시는 예전부터 중국 기업의 반도체 관련 컨설팅을 막거나 중국 현지 업체 설립을 추진하는 등 떡잎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삼성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동째로 빼돌려 중국의 짝통 공장을 지으려 한 어시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일 수원직원 방위사업산업기술범재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어시들 구속 기소했는데요. 또 어시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물구속 기소했습니다. 우리 경제 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엄단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동시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 한 중국을 향해서도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인력을 빼가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중국의 헤드헌터가 반도체 개발 분야의 고급 인력 스카우트를 위해 삼성과 SK 하이닉스 사업 앞으로 출근해 대놓고 현장에서 직접 접촉을 시도할 정도인데요. 미국의 제재로 인해 미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등 미국 인력 영업이 어려워지자 한국으로 눈을 돌려 기회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이렇게 물물 가리지 않고 있는 건 지금과 같은 상태로만 놔둬도 영락 없이 침몰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인데요. 이미 외신들은 중국이 영원히 미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에 대한 전망치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데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중국이 GDP 규모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시점을 2039년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EIU가 물과 1년 전에 제시한 전망치 2032년보다 7년 후퇴한 거였습니다. 이 외에도 콜드만삭스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가 같아질 시점을 2026년으로 내다봤다가 작년에 2035년으로 바꿨고 OECD도 2018년에 제시한 전망치 2025년을 작년에 2030년으로 수정했습니다. 심지어 모레 캐피털 이코노믹스와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예측과 달리 앞으로도 미국을 영원히 추월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는데요. 이렇게 급격한 판단 변화에는 중국 성장세를 둘러싼 의문이 반영된 것으로 특히나 미국의 중국의 반도체 고립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경제연구센터는 10년 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팬데믹으로 성장들이 급락했던 2020년 수준인 2%에도 못 미칠 것으로 최악을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경쟁은 이제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산업전쟁이며 동시에 국가 총력전이 됐는데요. 이번 일에 대해 중국이 제대로 값을 치르도록 한국이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